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서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이입니다. 여름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2017학년도 수능시험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험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님들께서도 벌써부터 긴장하고 어디 좀 정보가 없나 많이들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수다학을 통해서도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수다학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는 입시에 관한 모든 궁금증,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볼게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 기초실력이 얘네들의 그거 다 분별력이다. 동아리 활동도 시험이 됐고 서술사 활동도 시험이 됐고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두 개만 틀리면 정말 꼴찌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2년 6개월 동안 계속 시험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이걸 안 알아줄까 이렇게 막 알려주고 싶은 분들이 열심히 안 할 때. 그래서 이거 무슨 뭐 데이비 거의 로또. 오늘은 저희가 아주 특별히 입시에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정말 감동한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께서 입시에 관련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자료들을 정말 이만큼씩, 이만큼씩 쌓아오셨고요. 저희가 회의도 정말 몇 차례 했는지 몰라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자료를 다 직접 챙겨오시고 사실 오늘 방송은 조금 재미보다는 진지한 모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지하게 맞아요. 저도 오늘만큼은 그냥 진지한 모습으로 웃길 생각 없이 얌전히 앉아있겠습니다. 진지한 게 아예 입에 안 붙어가지고 말도 막 더듬고 지금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저희가 정말 오늘은 좀 진지한 모습으로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질문들, 촌철살인의 질문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날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들이 입시 경향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들을 해보셨거든요. 사실 2017학년도 입시는 저희가 해줘도 얻어갈 게 거의 없는 게 지금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생들 정도 되면 정말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영어라는 과목이 절대평가로 딱 바뀌기 때문에 100점 맞은 친구나 95점 맞은 친구나 점수를 각계 처리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 틀리면 2등급이었고 한 문제에 눈물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아직 정확한 퍼센트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만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학에 대한 비중이 지금도 높았는데 더 높아졌다는 거. 그다음에 수능이 변별력이 굉장히 강해서 사실은 11월에 수능을 보고 나면 수능 시험이 어떻게 나왔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희비가 엇갈렸는데 수능은 퍼센트가 20% 초반대로 떨어져서 거의 재수생을 위한 전형으로 바뀌고 재학생들은 내신 성적 또는 학교 생활 기록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굉장히 충실히 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입시 역사상 가장 큰 변화였고 이거에 적응을 잘하느냐 잘못하느냐가 아예 대학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2017학년도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한국사 필수 지정 과목으로 된 거죠. 한국사가 이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수학에 대해서 약간 좀 변화가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 바뀐 첫 회의 시험이에요. 완전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재편되는 그 경향 어떤 단어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들은 특히나 어렵게 출제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되겠고요. 수학이 점점 더 이게 비중이 있어지네요. 그리고 과학과 더불어 이제는 조금만 틀려도 상위권 진입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민성원 선생님, 우리 김세 선생님이요. 평상시 아이들 고민 해결할 때도 멋있었는데 오늘 그 입시 얘기하니까 전문 용어 막 쓰시면서 진지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정말 더 멋있습니다. 진짜요. 그런데 딱 보니까 중간에 껴있는 우리 김희진 선생님. 왜요? 왜요? 초등학교 전문가잖아요. 오늘은 저와 함께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시죠? 석섭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선생님. 당연히 입시가 수학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수학이라는 교과목 자체도 중요하지만 점수도 아주 중요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고등학교 수학 점수는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전략을 아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우는 여러 가지 사측 연산을 비롯해서 비율, 통계, 모든 것들을 모조리 빠짐없이 철저히 익혀야지 입시에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선생님한테 혼나시려고. 혼나네요. 오늘은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어떻게 하면 입시를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저희가 정말 알짜가 같은 그런 정보들만 모아놨으니까 꼭 기대해주고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요. 오늘 김세치 선생님께서 준비해오신 고등학생들을 위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키워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등학생을 위한 키워드는 바로 내신은 입시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어머님들이 반대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내신은 내신이고 수능은 수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부를 따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부모님들이 대학을 가실 때는 아무래도 수능이 더 중요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자녀분을 둔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이것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내신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그래프 한번 보시면 보세요. 2009년부터 지금 2018년까지 내년 자료까지 이렇게 발표가 돼 있는데요. 계속 꾸준히 지금 수시 모집 인원의 증가가 확연하게 보이죠. 그래서 2018학년도 대입에서는 73.7%, 이게 80%까지 가게 하겠다라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고 교육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이 정말 중요해진 것이죠. 그런데 전형이 다양해서요. 요새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될 정도인데 그 전형에 대한 설명을 좀 약간 드리자면 대입 수시 전형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크게 네 가지.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 그리고 소수로 적성고사를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전형을 꼼꼼히 잘 살펴보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능을 봤을 때 어떤 등급 이상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여기에 수시 합격했더라도 수능에서 몇 등급 이상을 못 맞으면 떨어뜨리는 그런 전형도 있기 때문에 이제 수능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수능을 참고하지 않는 전형들도 있습니다. 뭐 세월대를 예로 든다면 서울대 전형은 다 타 대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전형이 좀 간단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하나와 그리고 수시에서는요. 그리고 정시 이렇게 있는데 뭐 수시에서는 지역균형, 그리고 일반 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 전형 약 1600명 정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서울대를 가려면 거의 뭐 수능 만점 가까이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아니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그렇게 따지면 서울대를 면접만 보고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면접 및 구술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 학생들이 서울대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능을 신경 안 쓰진 않아요. 특히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신경을 쓰긴 쓸 겁니다. 근데 그렇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서울대 이쪽 부분은 사실 이 수학 부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면접 구술고사 내에서 수학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군요. 수학 관련 제시문을 제시를 해요. 네 문제 푸는 거예요. 그냥. 그냥 거의 가서. 그러니까 30분 전에 문제지를 주고 30분 동안 문제를 풀고 1번 풀어보세요. 교수 앞에서. 교수 앞에서. 그러면 애들이 거의 못 풀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두 문제만 잘 풀어도 거의 합격선입니다. 그러면 못 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교수님이 힌트를 계속 줘요. 세 명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건 이런 식으로 접근해봐라. 왜냐하면 그한테 힌트를 주고 풀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유도합니다. 그만큼 서울대에서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심지어는 문과 쪽에서는 경영학과 경제학과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 이외의 과들은 사회과학 지문이나 인문과학 지문을 물어보는데 그것도 역시 교수님이 계속 힌트를 줘요. 나도 이리 씨 시험 한번 다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서 그 교수님이 의도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잘 해야 되겠죠. 나 머리 아프려고 그래요.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대학을 잘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전략을 정말 잘 짜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방송을 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상위권 지원할 친구들은 학교마다 모집 요강을 보고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중하위권 친구들은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렇죠. 너무 궁금합니다. 저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그 친구들한테 좋은 정보 좀 주세요. 사실 대입은 매우 개별적입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어떤 잘하는 부분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의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보고서. 하나만 보고 안 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7, 8, 9등급 학생들 일반고에 있는 7, 8, 9등급 학생들에게 한 가지만 조언을 하자면 한 과목만이 아니라도 잡으면 좋습니다. 한 과목만이라도 그게 내신이면 내신. 그리고 수능의 어떤 과목이거나 한 과목만이라도 잘하면 그것만 집중해서 하면 훨씬 집 근처로 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멀리 가게 되거나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한 놈만 팬다. 한 과목이라도 남들보다 특출로 하면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등비등한 아이들이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저하라면 툭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하고 합격선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특히나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마다 학교마다 사실 등급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 등급의 학생이 여기 갔다 해서 이쪽 지역의 학생 등급이 여기 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선배들의 합격선 등급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역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고 학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인서울이 좀 어렵다면 아무래도 나형을 전환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그 시점을 6월 정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6월 모의평가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그 미련을 못 두고 하는 학생들은 9월 모의평가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약간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과목만 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사실 과목이 조금 더 교육과정 바뀌면서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형은 좀 더 쉽게 나오는 경향이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형과 나형도 고민을 잘 해봐야 됩니다. 진학해야 될 대학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상위권이라면 별 걱정은 없어요. 다 잘하면 돼요. 내신, 수능 다 잘하면 되는데 중화위권이라면 다 잘하지 않으니까 중화위권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수학하고 영어에서는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올라갈 시간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단 방학으로 미루고 사실 국어 같은 과목은 남들도 많이 안 한 과목일 거고 사회나 과학 같은 과목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는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일반고에는. 그래서 내신 수준이 어딘지에 맞춰서 과목 내신을 어느 거부터 1, 2등급을 받을 거고 어느 거는 좀 쉬었다가 1, 2등급을 받을 거지 나누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보고서를 쓰는 것이나 봉사활동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내신 성적 그 다음 애가 경시대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량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열심히 준비한 내신과 관련된 경시대회가 있다면 지뢰에 겁먹고 응시하지 않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지원자가 적을 수도 있으니까 자꾸 응시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부능력 특기사항들이에요. 학생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태도 좋고 그리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발표하려고 하고 그런 학생들에서 과목별로 각 과목 선생님들이 거기에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열심히 수업 태도 잘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신이 대단히 중요시 됐잖아요. 초등학교 때 성적은 사실은 반영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왜 노력중감이야? 그래서 막 누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기록이나 입시에 이렇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아예 기초 실력을 탄탄하게 길러주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내신이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비율이 학교에 따라 1대 1대 1 또는 2대 4대 4, 3대 3대 4 이런 식으로 다 비중이 되는데 고 2때만 해도 늦어요. 그러니까 H고등학교가 있어요. 명문고로 많이 입시를 보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기숙사 고등학교거든요. 거기 보낸 엄마들이 오셔서 다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고등학교 때 다 공부하기 때문에 입학 성적과 졸업 성적이 똑같다. 아파서 중간에 탈락되거나 나고들은 없는 이상 그대로 가기 때문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 기초 실력이 얘네들의 그거 다, 변별력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그리고 엄마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방에 수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신이 진짜 중요하다. 무조건 공부해! 라는 식으로 강조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은 고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정말 내신 관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2년 6개월 동안 계속 시험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약간만 신경을 쓰고 성의만 보여도 기본적인 문제 테스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놓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에 조금만 더 정성을 보인다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필평가 당연하지만 수행평가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특히나 발표라든지 수업 태도라든지 조별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 잘 신경 써야 되고요. 또 하나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지적오심을 어떻게 채웠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특수활동도 마찬가지죠. 관련된 책들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그렇게 내가 궁금한 것들을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고 꼭 꾸준히 열정을 바쳐야 됩니다.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 동아리 활동을 따로 할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요즘은 그게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교과를 공부했는데 이 공부에 하다가 보면 또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떻게 내가 지원하려는 과에 대해서 열정을 바쳐왔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질문을 해요. 그런 대답을 정말로 공부를 한 학생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충 글만 읽고 글만 읽은 흔적만 남은 학생들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 동아리 활동도 시험이 됐고. 그렇죠. 공사활동도 시험이 됐고. 그러니까 취지는 릴렉스하고 좀 다니라는 건데 아이들은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말하면 모든 활동이 심지어는 수업시간 태도까지도 전부 시험이 돼가지고 1학년 1학기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책 읽는 것까지 모든 게 시험이 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험과 모든 수행평가 같은 거를 최선을 다하다 보면 딴 애들이 알아서 포기해 주는 애들이 나와서 1등급을 못 받더라도 2등급 초반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용에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저는 어떤 경우에 있어도 아이들한테 내신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얘기 들으니까 포기해 주는 애들이 생겨서 엄청 많이 생깁니다. 이 표현에 그거에 또 희망을 걸고 있는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만큼은 정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쉽게 포기하는 게 바로 수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신 수학 점수, 수능 수학 점수 어떻게 하면 둘 다 다 잡고 갈 수 있는지 그 얘기도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학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아닐까. 어떻게 하면 수능 수학, 내신 수학을 잘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게 다를까요? 저는 같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를 리가, 배우는 게 다를 리가 없습니다. 시험 범위만 다른 거죠. 내신은 아무래도 범위가 적고 수능은 전 범위를 다 보기 때문에 벼락치기라고 하죠, 흔히. 시험 보는 과목 한 두 단어를 깜지 쓰듯이 막 외워요. 그러면 그거랑 비슷한 문제 나오니까 똑같은 문제 나오니까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수능은 그렇지 않잖아요.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벼락치기로 하루 만에 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질은 같은데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가 근본적인 이유고 그렇다면 내신은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수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죠. 왜냐하면 출제를 누가 합니까? 선생님이 하셔요. 같이 협의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저는 다 배웠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배웠다면 그 수업 시간은 복습으로 활용해야죠.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 저렇게 설명하시네. 그럼 나는 이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보고 써보기. 수업 시간은 공부 시간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그걸 간과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했듯이 수행평가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수행평가가 바로 수업 태도이기 때문에 수업 태도 그리고 수업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고의 경우. 특목고의 경우 과제가 많고 수업 시간에 과제를 하는 경우도 그 과제하는 태도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그래서 해야 되고 비율도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 전 담당 샘이 강조하는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걸 안 알아줄까? 이렇게 막 알려주고 싶은 분들이 열심히 안 할 때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할 애들한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저런 것도 한번 보고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해? 그러니까 나도 선생님들이 분명히 표시를 했었는데 분필을 세 번 칠판에 찍는다던가 뭔가 그 신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잘 들어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것도 모르면 절대 안 돼. 이런 표현은 쓰거든요. 그때 별표 쳐야죠. 여기다가. 이거 시험에 나와. 이렇게까지도 표현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요. 그렇게 나와.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내용은 중요한. 그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것과 관련된 개념은 나오는 거죠. 수능에서는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부터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자기의 수준에 맞춤 공부를 하고 익숙해지면서 점점 수준을 좀 높여가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70점 이하 학생들이 너무 어려운 즉 킬러 문제라고 하는 수능에서 21번, 30번 혹은 29번, 30번 좀 어렵게 출체되거든요. 그걸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80점을 맞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문제들을 좀 더 유연하게 빨리 풀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 첫 번째 하고 그런 것들은 조금씩 조금 섞어 나가야 되는데 맨날 그 어려운 문제가 붙고 있다가 다른 걸 아예 못 건든다면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두 번째는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목표 점수를 정하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목표는 100점? 그게 갑자기 100점이 어디게 돼요. 예를 들어서 60점이면 70점 70점이면 80점 이렇게 한 2억에, 2억에 이상 3개 정도 이렇게 더 맞으려면 내가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그런 구체적인 실현 목표 가능한 거 그렇죠? 실현 가능한 목표를 딱 정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선생님한테 조언도 좀 구해보고 단원을 한 단계 한 단계 늘어나가 보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의지가 좀 부족합니다. 자기가 부족한 걸 채우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단계별로 하기가 힘들죠. 공부부터 채워해 나가야 되고요. 세 번째,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됩니다. 따라서 단원 편식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수학이 가형을 예를 든다면 확률과 통계, 기하벡터, 미적분, 2 이렇게 돼 있는데 순서대로 하면 애들이 미적분, 2만 공부하고 그리고 확률과 통계만 공부하고 기하벡터 공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10개, 10개, 10개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한쪽에만 집중하면 뒤에 걸 모르잖아요. 그렇네요. 골고루 기본적인 것은 체크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면 할 수 없던가. 우리의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고 진짜 이 아이들을 어쨌든 간에 보필해줘야 되는 부모님들의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잘 챙겨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입시를 준비 안 하는 게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 나도 나이 먹은 게 왜 이렇게 좋지? 절대는 사실 동아리도 없었고 그래요. 독서 이런 것도 안 봤단 말이에요. 봉사도 그렇고 사실 앞으로 수다하기 참 갈 길이 굉장히 멀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고등학생을 지나가서 중학생과 부모님들을 위한 입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성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키워드도 함께 보도록 하죠. 일반고대 특목고 이게 지금 바로 키워드인데요. 그만큼 고등학교 선택부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중학교 시기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는 선택이라는 게 거의 없고요. 중학교도 국제 중 몇 개 있지만 거의 대부분 평등화되어 있고 하지만 고등학교는 영재고 과학고 외국고 엄청나게 국제고까지 너무 많은 학교들이 있어서 많은 경우에 어느 학교가 서울대를 몇 명 갔대더라 어느 과고가 몇 명을 갔대더라 어느 외고가 몇 명을 갔대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어머니 생각에 저런 특목고를 가는 게 유리하겠다 생각을 해서 중학교 내신 준비해서 거기를 보내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특목고라는 학교의 가장 큰 특성은 학교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사교육을 덜 받아도 돼요. 실제로. 그리고 영재고 같은 경우는 같이 먹고 사니까 더더욱이 그렇고 그러니까 분명히 사교육을 덜 받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은데 그건 굉장히 장점이죠. 전인교육도 시키고 예체능 활동 다 시켜요. 단점은 그걸 할 수 없는 애가 들어가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고 영어로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고 수학도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서로 연구 과제 같이 해야 돼 그걸 할 수 있는 애들이 들어가면 그 학교 생활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애들이 중학교 내신 성적이 A가 나왔다고 하면 특목고는 입시가 없기 때문에 성적이 A가 나오면 들어올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외고 애가 들어왔는데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걔는 학교에서는 얘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영어를 잘한다는 전제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학교 정교 1등이 있고 A라는 학교 정교 5등이 있어요. 중학교에서. 어쩌면 정교 1등이 5등보다 잘하는 것 같아도 5등은 특목고에 맞고 1등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학교를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일반고에서도 자율고가 있고 그냥 사립고가 있고 그냥 공립고도 학교가 있는데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강남권 대치동에 있는 어느 한 학교의 정교 100등이 강북에 아니면 지방에 있는 어느 학교의 정교 3등보다도 수능 성적이 좋은 경우도 커다 해요. 그러면 강남권에 있는 정교 100등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지만 그 친구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의하면 갈 대학이 많이 없어지고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학교 정교 3등은 교장 추천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학이라는 걸 두고 내 국영수 실력을 놓고 나의 공부 성향을 본 다음에 결정을 하면 반드시 특목고가 유리한 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특목고에서도 적응을 잘 하는 애들 얘기지 중하위권으로 떨어지다 보면 일반고 상위권보다 유리 안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열이 아주 센 곳에 상위권은 유리합니다만 왜냐하면 학교에서 저학교 학생들을 뽑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아이가 중상위권이라면 다른 지역에 일반고를 갔으면 최상위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이 아이는 학교 생활을 훨씬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나온 얘기들 엄마들의 얘기들 학교의 명성만 보고 따라갈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아이한테 맞는 학교를 찾는 게 엄마가 해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TV에서도 저도 시사 프로에서도 많이 봤는데 특목고를 보내서 그냥 내신을 5등급 받는 게 나은 건지 일반고를 보내서 내신을 1등급 받는 게 유리한 건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특목고에서 4등급 안쪽이면요. 사실 일반고에서 2등급보다 불리할 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교과전형에서는 다소 불리하지만 종합전형에서는 그게 안 불리하거든요. 그런데 특목고 4등급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교 1등이 2.8에서 3등급이거든요. 전교 1등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두 개만 틀리면 전교 꼴찌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차 잘못하는 순간 얘가 9등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9등급 합치면 4.5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목고 5등급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느 게 옳으냐 그러냐 사실은 아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거기서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아닐지로 판단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특목고에서 잘 못하는 경우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하위 등급을 받으면 1학년 1학기 혹은 1학년 2학기까지 고민해보다가 전학을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니면 또 수능 잘 못 보면 바로 수능 끝나자마자 대입 종합반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학생은 기본 내실이기 때문에 재수해서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하시고 결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 재수 필수라는데 그래 가서 잘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아이가 거기서 못 견뎌내면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어떤 때문에 갈등을 하냐면 일반고로 가서 서울대 지균으로 한번 공부 잘하니까 지균으로 가서 하면 더 좋을 거 아닌가. 지균이 뭐예요? 지역균형 선발로 해서 학교의 대표로 제일 잘하는 학생이 되면 이제 그렇게 추천받아서 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역시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 아이가 거기서 또 잘할 거라는 보장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을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고 거기에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겁니다. 이거 무슨 뭐 대입이 거의 로또 수준인가요? 아니 그런데 이게 결국은 아이들의 성향을 부모님들이 잘 아셔서 그거에 맞춰서 가주면 좋은데 내 아이도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다 100%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정말로 너무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럴 때마다 또 수다학이나 또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수학 쪽으로 좀 얘기를 좁혀보자면 저는 이런 것도 궁금해요. 아이가 특목고 진학을 선택했다. 일반고 진학을 선택했다에 따라서 수학 공부에도 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과거에 수능이 비중이 많이 차지할 때는 사실은 선행을 하는 학생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2년 선행을 했다면 얘는 이미 재수생하고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3 때는 진도를 안 나간다고 치고 3년 선행을 했다고 하면 3수생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은 많이 들어가고 내신 성적이 안 들어갈 때는 선행을 많이 해서 계속 복습을 하는 게 유리했는데 내신이 반영이 많이 된다고 하면 어떤 중3 아이가 3학년 수학을 선행했다고 해서 고1 수학을 잘 푸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고를 갈 것 같으면 한 1년 이내에 선행 정도 왜냐하면 3학년 때는 될 수 있으면 복습을 해주는 게 좋을 테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것처럼 옛날보다는 1, 2년 당겨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특목고를 들어가는 애들은 말이에요. 역시 학교 풍이 공부를 많이 하고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고 아이들보다는 좀 더 선행을 많이 하고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안전해요. 그리고 문제 수준이 내가 중학교 때 우리 학교가 내신 따기가 좋은 학교면 특목고 진학할 때 매우 섬세하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중학교가 내신 따기가 힘든 학교들이 있거든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워낙 중학교 때부터 문제를 꽈내는 문제의 습관이 돼 있어서 그런 애들은 고등학교 가서 특목고에서 문제를 꽈내도 중학교처럼 꽈냈네 라고 하는데 문제를 좀 평이하게 내는 학교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난이도 격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해서 특목고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군요. 자기네 학교에서는 100점이 나오더라도 다른 학교, 중학교 시험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요새는 인터넷 들어가 보면 뽑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 학교하고 비슷하게 진도를 나가는 수준이 높은 학교의 중간고사를 풀어보고 거기서도 잘 나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서는 심각한 점수가 나온다면 이 아이는 특목고를 안 가는 게 좋겠다. 일반고 수학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다. 보통 중학교 어머니들은 중학생이 되면 무조건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고에 진학하더라도 특목고 아니더라도 선행을 많이 하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아껴둬서 절약해둬서 내신도 잘하고 수능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미리 막 열어보내는 게 좋잖아요. 계속 말씀을 드려도 선행이 좋다고 생각하고 학원 문화도 그렇게 조성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선행보다는 반드시 일반 고등학교 진학하는 대부분의 중학생들은 자신의 현행 학습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게 기아랑 확률 쪽 그리고 심화 응용 문제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이게 연관되는 게 초등학교 6학년에 건너비 부피 이런 쪽이 연결이 되거든요. 확률도 그렇고 그러니까 만약에 현행 학습이 어렵다면 6학년 후행까지 가서라도 그 기초를 탄탄하게 해놓고 올라가는 게 좋지 어설픈 선행은 어려운 거 이 문제는 푸는데 왜 이건 틀려?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탄탄히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선행에 대한 너무 큰 믿음은 조금 자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3학년 금방 가거든요. 그럼요. 3학년 금방 해요. 특히나 빨리 가는데 사실 그 엄마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뭘 준비하셨냐면 고등학교 제가 첫 시험을 보자마자 마음을 내려놓는 준비를 하셨어요. 3년간 내려놓으셨죠. 되게 웬만한 거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세요. 지금도. 그래서 어머니들은 과연 공부할 때 또 뭘 도와줘야 되는지 어머니가 그러면서 얼마나 도를 닦으셨겠어요. 정말 사리가 이만큼은 쌓이셨을 것 같은데 진짜 엄마들의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짚어드리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목표를 위해서 계획자고 달성하는 습관을 잡아주는 게 현행 입시 제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 하루에 시험을 보는 수능이 아니고 무려 6번에서 그 사이에 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수행평가들 학교 경시들 이런 것들을 2주 단위 어떨 때는 한 달 단위 어떨 때는 3주 단위로 계속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려면 3주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고 또 릴렉스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이런 연습을 하게끔만 이 아이가 익숙해진다 그러면 그게 어떤 시험이라도 특목고든 일반고든 다 이 아이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수학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될 수 있도록 기타 다른 베이스 과목들 있잖아요. 역사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이런 거를 좀 탄탄하게 익힐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어머니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중학생 때 한 번쯤은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조사도 해보고 방향도 정해보고 급해서 넌 꿈이 뭐야 어디 갈 거야 이럴 게 아니라 좀 자유학기제라는 좋은 제도도 있잖아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그 제도를 가지고 왈가왈바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회에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방향을 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런 방향을 잘 정해놔야 사실은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공부에도 어디에 집중할 건지를 좀 정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초등학생들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초등학생 때부터 입시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를 다져놔야지만 중학교도 탄탄 고등학교도 탄탄일 것 같아서 김희진 선생님이 이제 저의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김희진 선생님이 선택하신 키워드는 또 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입시 초등학교에서 결판난다. 살벌하네요. 이리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안 된 거예요. 그때 벌써 입이 결판이 났죠. 끝났던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입시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빡시게 빡빡하게 공부를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 뭐 열심히만 탄탄하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선생님? 그렇죠. 기본기 습관을 탄탄하게 하면 쭉 그게 이어지는 힘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거를 탄탄하게가 빡빡하게로 갑니까? 빡빡하게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빡빡하게 넌 너무 릴렉스하게 했죠 저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딱 보기에 초등학교는 오히려 굉장히 뭐 6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적을 단기간에 확 올릴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효과도 볼 수 있고 고등학교 입시까지 정말 중요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과목이죠. 수학 자체가 사슬 과목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색종이로 어젯밤에 접어왔는데 놓고 왔네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사슬 모양인데 이거 하나가 빠지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도형 그 기약 같은 거 보면 초등학교 때 원 수직 합동 건너비 부피 이런 거를 배우고요. 중학교 때는 도형의 성질 닮음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배웠다가 고등학교 때 부등식의 영역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벡터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거든요. 각 분야별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놓치면 이 아이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도 어린이들 스스로도 초등학교 때 수학을 잘 잡아야 되는데 수학도 이렇게 맨날 100점을 맞는 잘 아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꼭 이제 80점에서 90점 이렇게 노는 어린이들이 있고 흥미를 잃은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위권인 어린이들은 보다 깊은 심화활동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행학년의 공부보다는 이제 탐구활동을 한다던가 무엇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던가 수학신문을 만든다던가 예전에 우리 수다학에 출연했던 그 영재 어린이 있어요. 그 어린이가 하는 것처럼 뭐 발표를 한다던가 그런 보다 심화활동을 좀 해서 역시 깊이를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리고 자신만의 그런 산출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둬도 좋아요. 그런 활동을 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학생들은 이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게 습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집에 왔을 때 학습하는 습관을 거기 자신의 몸에 익히도록 해서 자신이 활용하는 그 시간 중에 가용시간 쓸 수 있는 시간 중에서 반드시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활당을 해놓고 그 시간에는 항상 수학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은 그 서술형 이 아이들이 놓치는 점수가 그 서술형 문제 스토리텔리형 문제에서 점수를 잃어서 100점을 못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을 잡아두는 게 좋고요. 우리의 그 저의 친구들인 그 하위권 친구들 이 친구들은 우선 흥미를 좀 끌어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고 동영상을 보면서 좀 이제 관심을 끄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후행 학습이 이루어져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번 수다학을 통해서 늘 느끼지만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기에도 역시 초등학교 때가 제일 적기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주 당연합니다. 그래서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그 학년에 맞게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간단히 정리해보면 각 학년에서 꼭 집구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야 될 게 1학년 때는 100가지의 수 그리고 덧셈, 뺄셈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시계 보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2학년 때는 4자리의 수하고 곱셈, 구구를 넘어갈지 3학년 때도 곱셈, 구구에 해달리면 안 돼요. 다시 후행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3학년 때는 나노셈하고 분수를 확실히 알고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야 되고 4학년 때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소수의 덧셈과 뺄셈 혼합계산 그다음에 막대 꺾은 선 그래프까지 좀 다뤄줘야 되고 5학년 때는 약수, 배수 그리고 분수와 소수의 곱셈과 나노셈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통분, 약분 합동 도형의 넓이까지 6학년 때가 중고등학교에 많이 연계가 돼요. 6학년 때 나오는 게 도형의 부피와 겉넓이 각불, 원불 이런 것들이 나오고 공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공식이 많이 나오고 해서 이런 것들 각 학년별로 꼭 필요한 요소들을 이거는 짚고 넘어갔는지를 확인하셔서 이거를 한 다음에 수학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도 덧붙여주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저희 아이한테 책임지고 시키는 게 독서예요. 독서 제일 많이 시키는 게 독서거든요. 풍부한 독서는 그 어떤 것도 견줄 바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양의 독서를 시키고 그다음에 조작 경험을 최대한 많이 시킵니다. 많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시고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그리고 또래 또는 멘토를 정해줘서 토론 활동이라든가 무언가 교류 활동 또는 이 아이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열린 발문을 끌어준다는지에 조금 발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주면 아이가 서학적 사고력이 많이 크죠. 저는 뭐 쉽게 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을 슬렁설렁 넘어가면 나중에 그 빈틈이 아마 중학교부터는 나타날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쉽게 넘어가지 말고 잘 모르겠으면 확실하게 나중에 쓰이는 개념은 아주 디테일한 것이 아니라 큰 덩어리들이거든요. 예제 나와 있는 것들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깊게 깊게 파다가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 게 해설지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격하게 말한다면 차라리 찢어버리세요. 차라리 틀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설지를 보는 순간 자신의 생각이 없어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틀리더라도 자신의 생각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아닌 게? 이거 맞나? 이렇게 하다가 아, 이게 맞구나. 이게 정말 지금 길러야 될 능력인데 답을 딱 보고 이게 맞구나 해서 사고력을 해서 딱 멈춰버리면 그 순간 그 아이의 수학적 사고력은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말 잘해주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점수에 연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조차 맞고 틀리는 거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아이들조차도 이걸 봐서라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초등학교 때밖에 없으니까 네가 얼만큼 해냈는지 네가 얼만큼 이해했는지에 점수를 좀 많이 주실 수 있는 좀 느긋한 부모님의 자세가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세희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초등학교 다할 때 생각이 나요. 정가 펴놓고 막 벗겨서 통곡히고 하는데 그때부터 성장이 멈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유가 그거였었습니다. 대신에 이거 받아쓰는 것만 빨라졌는데 이제 갑자기 이게 궁금해졌어요. 뭐요? 초등학교 때 사실 여러 가지 배울 게 많지만 그래도 딱 이거 하나 정도는 무조건 끝내라. 이거를 알고 초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된다. 그거 있으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딱 한 가지만이라도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측 연산 그런데 자연수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소수하고 분수까지 합해서 사측 연산 덧셈, 뺄셈, 나누셈, 곱셈을 반드시 익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도형의 기초를 탄탄하게 해가지고 졸업을 해야 됩니다. 딱 쓰기가 다인데요, 선생님.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우리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서술형 문제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서술형 문제를 읽고 식을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식을 다시 서술형 과정으로 만드는 말로 풀어 쓰는 과정 있죠. 이거를 수시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수치랑 말이랑 그냥 똑같이 봤을 때 그냥 해석이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수시로 아주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딱 하나만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세 개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연산 다 잘해야 된다. 도형 알아야 된다. 게다가 서술형 문제 적응해야 된다. 결국은 한 가지라는 건 없는 거예요. 다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일단은 초등학생 때는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5학년, 6학년 때부터 발등에 불 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 같은데 엄마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못했던 애들이 자라는 경우가 10%,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데는 없고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여유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아이가 운동으로 크고 싶으면 김연아 선수도 유치원 때부터 한 거고요. 음악으로 크고 싶으면 3살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크고 싶으면 초등학교 때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힐링은 받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놀아도 된다. 물론 초등학교 때 놀다가 나중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100에 한 명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에디슨처럼 계속 놔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95명은 초등학교 때부터 잘했던 애가 중학교 때 계속 자라고 중학교 때 잘했던 애가 고등학교 때 잘하는 거지 못하던 애들이 잘하는 게 없어서 저는 어머니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결정대로 아이는 가는 거예요. 당신이 운동을 많이 시키면 운동을 할 것이고 당신이 공부를 많이 시키면 공부를 할 거고 특히 수학 공부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확 좋아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역시 주사는 아파요. 선생님 말씀이. 콕 찌르면서 아픈데 하지만 다 결국은 도움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입시를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물론 아이들이 하는 학습이라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가 대입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첫 번째 큰 관문인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열심히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결과가 좋으면 더 좋잖아요. 그 결과가 좋기 위해서 오늘 선생님들께서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잘 정리해 두셨다가 그때그때 정말 적시적소의 아이에게 맞는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의 역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당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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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